안녕하세요. 대농하이텍입니다. 최근 10마력 엔진 부착을 요청하신 분이 많아 다양한 DNG2000 10마력 엔진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 DNG2000 모델은 분무기는 국내산 자동 분무기 엔진은 위스비시 10마력 엔진을 탑재하였습니다. 엔진 시동과 전지도 리모컨으로 가능합니다. 호스릴도 리모컨으로 정렬하면서 감아줍니다. 10마력 엔진은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방제거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제가 완료되면 먼 거리에서 리모컨으로 엔진 시동을 끄고 리모컨의 감김 버튼을 눌러 호스를 감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1812-904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